이 얼굴을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4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서 실종된 켈리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코끝이 까져 있으며, 콧등에는 연한 분홍빛의 얼룩이 있습니다. 순하지만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이므로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전국구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켈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 아래 번호로 영상, 사진과 함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예? 네? 예?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